자 분석해 볼게요 주어 동사 이제 목적은 이제 동명사 주어 쓴 거죠 동사 여기는 every summer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시간 부사가 되는 거지 자 전면고 했고 자 이번에는 기부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 이런걸 뭐라 그래요 명령문을 쓴 거야 주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형식이고 간목에게 직목을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이제 동명사를 쓴거네 그지 자 그 다음에 by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그 다음에 전면고 엔드는 보니까 이렇게 딱 a 엔드 b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동명사 주어를 쓴 건데 부사가 먼저 나왔지 이건 부사야 부사 부사는 아무데나 들어가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 앞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이런거가 되는거지 자 하여튼 동명사 주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썼고 이제 전면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부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주어 그 다음에 요번에 수동태가 나왔네 그지 수동태 부이라고 표시합시다 자 바이 다음에 이제 동명사 구를 쓴 거죠 그래서 동사 이렇게 전면구 다 전면구가 연달았네 여기서 improved 는 음 이렇게 전치수식 향상된 팀워크 기술을 위해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를 쓴거고 음 그래서 얘가 동사 성취감 목적어 여기서 끝나고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전치자뒤에 또 바로 동명사가 오네 자 2번 이라 그러자 전면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주어 오형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대 most of all 은 무엇보다도 라는 부사적 표현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얘가 b 고 a 는 어 이렇게 전체 여기서부터 동명사랑 연결되는게 아니라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주어 주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alors 소재를 G